스가리아 1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야외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야외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지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스가리아 1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야외를 의지하면 견고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그 본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더디오는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세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또한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인가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을 흡족해하는 것에 내가 내 삶을 맡기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있는 물질이 풍족해지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을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또 다른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갖다 주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다 드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허무한 거예요 무엇인가 잘 되어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허무함을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좁은 길입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의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과 풍성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매일마다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 세상의 넓은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결단하려고 하죠 어떻게 결단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고 관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저 끝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달려 나오고 또한 연말 봉회를 통해서 영적인 이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또 달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넓은 길로 그래서 가서 허무한 것으로 끝내버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허무함으로 내 인생으로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과 풍성함과 온전함으로 내 삶을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연말 부흥회를 합니다 연말 부흥회를 하는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연말 부흥회를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넘어진 자가 허무함을 쫓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방향으로 바꾸고 세상이 아니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요 연말 부흥회도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온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가리아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스가리아서는요 전체로 쭉 살펴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이 10장의 말씀을 기점으로 9절과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가득가득 차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가리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어떤 겁니까?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 곧 낙위 새끼니라 아멘 어떤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작은 것을 즉 낙위, 작은 것 곧 낙위 새끼를 타고 오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그 예언을 스가리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 낙위를 타고 온 그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예언들을 10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에서 팔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예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리아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장 천한 것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비극히 천하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인간들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삶의 예수님의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것들, 낙심되어져 있는 것들 내 힘과 내 의지로 세워졌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아니면 설 수 없는 것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 스가리아 선지자의 그 피메친 절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마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는요 회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회복을 더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가리아 선은요 1장부터 끝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보면요 스가리아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부터 끝장까지는 보면요 성전 재건이 되어지고 나서 이 땅에서 성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가리아 선지자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삶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열심히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성전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지는 회복을 경험하면 거기서 끝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재거웠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워줬는데 마음이 허탈한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스가리아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우시는 그 메시아가 올 때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일으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스가리아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너희들의 눈앞에서 보이는 그 어려움들이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너희들이 곤고함으로 여기고 어려움으로 여기는 그 모든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바위와 같은 문제가 우리는요 그것이 해결되면 내 인생 가운데 빛과 같은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파도와 같아요 이 파도가 오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파도가 지나가면 오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그 파도가 어느 순간 내 인생 앞에 막혀져서 또 다른 파도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성전만 지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만 끝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남편의 문제가 오고 무엇인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건강의 문제가 오고 수많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고난 앞에서 고난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요 매일마다 지쳐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이 많으면요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물질이 많으면요 더 걱정합니다 없으면 없어서 고민하고요 있으면 있어서 고민하고 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난이 없을 것 같죠?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걱정투성입니다 왜요?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더 잘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해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만 그 고난을 해치고 살아가는 방법 그 비법이요 나로 인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고난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스가리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니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스가리아 10장은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리아 10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야외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야외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손악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봄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한 나라지요 애굽은 강이 있어요 또 바벨론도요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변변한 강이 없어요 그리고 물을 가둘 수 있는 토양 지질이 아닙니다 물이 그냥 새어나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 때에 따라 내리는 그 비를 간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떻습니까? 비를 통해서 10월달에 파종을 내릴 때 가을비, 이른비가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단단하게 굳어진 그 땅을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요 그 봄비가 있는 겁니다 그 봄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땅에 심겨놓았던 파종되었던 그 곡식들을 알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봄비는요 어떤 겁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봄비가 내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1년 농사가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를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요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봄비가 올 때에 야외께 구하래요 뭘 구하라는 거 말씀합니까? 비를 구하래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봄비가 내릴 때는요 그냥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가리아 선지자는요 봄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비가 올 때는요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스가리아 선지자는요 봄비가 내리는 그때에 늦은 비가 내려서 그 알곡을 풍성하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그 비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거예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 그냥 당연하게 지나가는 거지만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하면 봄비가 안 옵니까? 봄비는 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그 봄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봄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봄비는 모든 사람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봄비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내려지는 그 봄비는요 봄비는 받는 사람은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스가리아 선지자는요 그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기도의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오늘 스가리아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봄비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봄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봄비가요 그냥 당연하게 내리는 봄비가 아니라 사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로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봄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장 말씀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봄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봄비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 끝절에 보면요 무리에게 어떤 비를 내려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낙비를 내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봄비 그냥 때에 맞는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봄비가 아니에요 소낙비인 겁니다 소낙비는 그냥 한순간 막 내리는 그 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낙비는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12월 달을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서 이 새벽마다 나오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그 이유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갈 그 이유가요 바로 그곳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끝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되고 내 인생 가운데 나만 배불리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비로 인하여서 밭의 채소 이 채소는요 사람이 먹는 채소도 있지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을 먹게 하는 채소가 있고 또 이 밭의 채소라는 단어는요 동물들도 먹게 하는 들풀과 같은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나도 그 비로 인해서 채소를 얻으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얻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들풀들로 인해서 내 소유가 되는 가축들 육축들도 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봄비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비가요 하나님이 소낙비를 만들어 주셔서 내 인생을 채우는 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잘 되어지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오늘 이 스가리아 10장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2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땅땅 내려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10장 12절의 말씀이 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스가리아 10장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이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 야외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야외의 마리인이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2절 말씀을 보면 드라빔이 나오고 복술자들이 나와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리 유리하고 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 야외를 의지하여 어떻게 합니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저는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2024년도 나를 이끌시는 말씀을 못 찾다가요 이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2024년도에 저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허무하고 허탈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좁은 길이지만 봄비가 내릴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제 몇 시간 후면 마지막 연말 부흥회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나가는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허무한 것으로 내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장 천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복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부흥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의 손악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물붙듯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거져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쓰여준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10시에 우리 또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다가온 2024년도 은혜로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성욱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왔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에게 견고함의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리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